자 또 만났네요 여러분 어 이번에도 영상을 찍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영상을 좀 자주자주 찍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고민상담에 대한 또 다른 공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고민상담 게시판이 개설이 됐어요 게시판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약간 설문조사처럼 링크만 있으면은 들어가서 이제 고민상담 내용을 적고 제출을 하시면은 그게 익명으로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글을 누가 썼는진 모르고 그냥 목록에 쫙 나와요 그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제가 있어서 그걸 보고 제가 고민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고민상담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예전에 고민상담 했던 방식은 하루에 나를 잡고 한 영상에 한 4-5개씩 이렇게 고민상담을 해서 몰아서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고민상담 내용을 싹 보고 약간 필터링 해야 될 거는 좀 걸러야 될 수도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어둡거나 그냥 고민상담만으로 말만으로는 해결이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나게 무거운 일들은 제외를 할 거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면은 되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고민 위주로 선정을 해서 일주일에 한 개씩 진행을 할 겁니다 정말 좋은 사연들이 많이 있으면은 일주일에 최대 3개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점은 만약에 내 고민이 선정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이거는 꼭 플레이님한테 고민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그 목록을 초기화 할 겁니다 왜 목록을 초기화 할 거냐면 이 고민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아주 예전에 제출을 한 거고 그거를 한참 뒤에 제가 확인을 한 거면은 고민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예전에 있었던 고민이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고민상담이 되어드리고자 계속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최근에 있는 고민 아직 그게 유효한 고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고민상담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화요일날 그 목록이 초기화되니까 화요일을 기점으로 다시 고민 내용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뭐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인생상담, 교우관계 뭐 나에 대한 미래나 연애 이런 것도 괜찮고 진짜 막 말하기 좀 부끄럽고 껄끄러운 것들 있잖아 어차피 익명으로 처리되니까 그런 거 진짜 절대 모르거든요 저도 몰라요 그 고민상담 작성자가 누군지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은 치지 말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고민상담 영상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연이 너무 길면은 좀 압축해서 제가 그 사연을 그대로 읽지 않고 상황 설명을 따로 해드리고 고민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뭐 전해야될 점이 있나? 없어?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할 내용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영상 설명과 제가 댓글에다가도 추가로 링크를 적어 놓을테니 이 링크를 통해서 글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없다면은 이 고민상담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찡굿